아이고, 한혜인이 귀하신 분한테 무슨 그런 악당분 하셔. 아유, 깜짝 나가요. 아유, 예, 상혁아. 너 얼른 나가라, 어? 홀맘도 아닌데 대결이 안 좋아. 어휴. 거기서 이년아. 희망할 년. 거기서. 왜들 가는 겨. 아이고, 왜들 가는 겨. 왜 이래요? 어머머머머, 아구, 아구. 너 이년. 아, 아우, 나 어리. 아우, 아우, 어리야. 아우, 저는. 너희나가 다수 박아들이 힘도 세. 아우, 아우, 어리야. 거기서. 대단히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우. 할머니. 이렇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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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에. 미안. 제발 정신 좀 차려라. 네가 이러면 우리 선아는 뭐죠? 나 죽고 나면은. 시상에서 새벽이랑. 아, 우리 선아랑 단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. 제발 좀 돌아와. 이러면 안 돼요, 제발. 조심하세요, 할머니. 그만하세요. 정말 봉선아나 이 할머니나 왜 이렇게 똑같아. 진드기가 따로 없어. 무엇이 없죠, 이년아? 우리 선아 인생 망쳐놓은 년이 무엇을 자렸다고. 이년아! 너네 남자 빼앗고 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. 이 할머니야, 진짜. 우리 선아의 도구하지 않 spice 먹으미. 지금? 아멘